한국인의 세계였습니다. 이게 좀 애매한게 쌀쌀은 세영 씨께 좀 맛있고 고기는 오칠 수 있게 좀 맛있어요. 종합적인 걸 봤을 때는 저는 세영 씨 꺼 손들어주고 싶어요. 그러면? 오늘 1등인? 네, 오늘 세영 씨. 너무 곱게 안 가르셔도 돼요. 어느 정도 좀 씹히는 맛이 있어야. 세영이 주스 만들었어요. 매직거랑 잘 안 맞는데. 아니야, 몰라. 근데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음식 했을 때 몰라요, 그쵸? 맞아, 맞아. 감사합니다. 친환경 완식 토마토인데요. 네, 맞아요. 이걸로 쌀쌀 많이 만드시고 몸 건강하세요. gelen быстр copied page 집중. 팔 집중. osin emotion는 before, pair Fran viewers Give hahaha wijlos 자존심! 괜히 자랑했지? 이거 짜면 인정이야. 짜는데? 아니 이 정도는 누구나 짜지. 짜고? 짜는데? 잘 짜는데? 대박이다 진짜.